음...뭐야? 뭐야...바뻔... 어... 아 예예예 누구시지? 이번에 새로 온다던 조수가 자네였던가요? 예 예 이런 기막힌 우연이 있군 예 자네가 분명... 하버드에서 고고학 전문 석사로 졸업했다고 했었지요? 예예 아무튼 우리 팀에 온 것을 환영하네 아 예 지금 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 어이 어이 일어나 봐 이거 지금 사람이야 이거? 어 일어나 봐 누구야 이 사람? 네 조수가 왔어 이거 어디요? 이 친구가 아까 술을 진탕 마시고 일어나질 않네 아 아 하긴 국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아 그럴만도 하지 아하 우리가 지금 여기 온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 아 그렇구나 예 우리 너무 지쳐있어서 말이야 양해해 주게 예 예 그럴 수 있죠 예 유족이 이 근처라는 사실은 정확한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이 곳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아하 아 네 27년을 고고학을 했지만 예 이런 경우는 처음이야 음 다 맞아 네 그나저나 전에 일본어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 음 그런가요? 갑자기 예 전에 일본 유학 갔다 왔잖아 아 아까는 하버드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자네 일본도 갔다가 하버드도 가지 않았나? 아 예예예 뭐 그런거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나네요 그럼 바로 왔는데 미안하지만 저기 자네 뒤에 있는 칠판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겠나? 아 아 아 뭐 어느정도 이거 다 읽어야 되나요? 내가 일본어를 몰라서 말이야 대충만 알려줘 아 아 음 어 아흠 아 뭐 처음에 다섯줄은 그냥 내용이 없구요 음 그 다음에 어 존 한토류 토레자 한타 트레이저 헌터 예 5조 예 저 오른쪽 밑에는 뭐라고 써있는건가? 여기 말이야 여기에다 적어두라는거 같은데요 여기 적으라고? 어 잠깐만 기다려봐 예예 여기 분필이 썼던거 같은데 예예예 어디 보자 이거 아니고 어 여기 여기 분필이 있네 예 자네 적어보겠나? 예 잠깐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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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거 어? 예 예 제가 뭐라 적은건가? 예 예 예 예 예 예 어 어? 뭐가 생겼어? 어? 저거 입구원이야! 허니! 허니! 자네 도대체 어떻게 한건가? 모르겠는데요 우리팀이 한달동안 못찾은걸 자네가 찾았어 아 그래요? 예 성발 대단하군 해봐! 자네! 자네 일어나게! 드디어 성원의 입구를 찾았어 아 아 하하 아흠 저기 아저씨 예수씨 그냥 갔는데요 술을 먹고 꿇어버린거 같네 예 예 자네 유적조사는 전에 해본 경험이 있나? 음 없는데요 없다고 그럼 예 이번 기회에 나와 같이 보물을 찾는 경험을 써 보자고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피가 많이 묻으신거 같은데 예 괜찮으신건가요? 난 괜찮아 이건 땀이야 아 땀이구나 예 자 내가 이 회풀을 들다니 어 자네는 나를 따라오게 아 알겠습니다 알겠나 예 자 가자고 음 음 음 뭐요? 음 음 이봐 오조슬 네 조심하게 예 어떤 함정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네 네 뒤만 잘 붙어 다닌다면 위험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거야 아 어 좋아서 따라오게 예 어 어 뭐야 어 어 너무 잘 되있는데 어 아니 앞에 뭐가 있잖아 예 뭐 예 아무것도 만지지 말게 예 예 이거 함정일수도 있어 예 예 예 오 전갈 뭐야 허피온 두마리 자네 뭐 만졌나 아니요 안만났습니다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안만났어요 예 책이랑 스콜피온 두마리라 뒤에 함정은 없는 것 같고 어 어 아 네 보안에 설치된 함정은 없는 것 같구만 어 어 예 자네가 이거 한번 들어보겠나 아 알겠습니다 이거 책이요 예 어 어어 음 어 예 보입니다 예 열렸네요 잠깐 예 근데 이것도 함정일수도 있어 예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가자고 근데 이건 좀 이상한 예 자네 내가 봤을 겠나 아니요 뭐하겠는데요 계속 넘어가네요 책이 아니 넌 이런것도 읽을 줄 몰라 예 이래 줘보게 예 예 이런건 기본이라고 음 자 내가 읽어보겠네 예 아 어디 보자 음 어 이런 내용이구만 음 아 좋아 네 좋아 가자고 무슨 내용이죠?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뭐야 아 이상한거 이상한 사람이네 어 오오 아니 이게 뭐야 저쪽에서 예 빛이 나오고 있어 그러네요 저거는 예 거울 아닌가 그러네요 거울이 아 아 아 아 이 거울로 빛을 반사시키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래 예 어떻게 반사시키는지 자네 한번 해보겠나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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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해서 어 어 어 어 아닌가 이거를 아 여기 빛이 나가는데 아 예 예 자네 저 저 앞에 있는 거 한번 돌려봐 음 오케이 오케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게 아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돌려야겠네요 아니 그 반대편이잖아 아 뒤에요? 아 아 뒤구나 그리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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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를 이쪽으로 하고 어 거의 된것 같습니다 이제 아 저쪽으로 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쪽으로 돌린 다음에 내가 이걸 돌릴게 저 반대쪽에도 있잖아 반대쪽에도 한번 가봐 아 튕겨서 오케이 알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막 타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막 타치시면 예 안 맞는다고요? 아 잠깐만요 암 샷 아 좋아 안 되나요? 아 됐다 됐다 아 되고 있어 어 됐다 어 그렇지 어 킹아 바로 그거야 어 열렸네요 예 이쪽으로 따라오게 아니 여기도 신기하게 생긴 방이구만 이상한 비적도 있고 아 여기 구물이 있잖아 어디 어디 보기엔 깨끗한 것 같은데 복도 마르니 한번 마셔봐야겠어 마신다고요? 마신다고요? 음 으아 아 왜그래 왜그래 아 왜그래 왜 마셔요 그걸 딱 봐도 이상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였어 내가 가자고 뭐였어 아니 미친놈 아니 넌 농담도 못하나 예 예 예 예 예 음 종상 종상인 아니야 어 여기는 전의 무덤이었나봐 네 저기를 봐 한방에 관이 이렇게나 많다니 계단이 있네요 어디 보자 자 일단 이것부터 봐봐 예 여기 여기 이름도 적혀있는데 쟤네 여기 이름 보여 아니요 어디요 아 여기봐 적혀있잖아 여기 피파 하하하 역시 고대 사람이라 이름도 희한하구만 어디 적혀있다는거야 아 여기 여기는 여기는 GTA라고 적혀있네 아 아 관 아 누가 이 사람들을 관으로 보냈는지 예 아 그런거구나 아 이쪽이야 오조수 가자 이런 드리브공 나오더라 자 시간이 없으니 빨리 가야돼 잠깐 잠깐 오조수 조심해 이 앞으로 나아가면 안돼 이거 함정이야 아 이 앞에 발판들이 보이나 예 아마 이 위에 올라서면 무너지는 형태의 함정이겠지 아 내 27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독해보겠네 음 잠깐 기다려봐 예 아 팔 모양에 이건 앵무새잖아 예 손 치우자 아 음 이 문자를 보았을 때 예 여기 과거 이집트인들이 편의성을 위해 음 이 이 발 모양의 발판이 밟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을 거야 아 그래요? 이 발판이 진짜군 예 자네 이 횃불 들고 예 안 들어지는데요 아니다 잠깐만 들어봐 들어지잖아 예 예 그래서 자네 생각은 어때 이게 진짜 같지? 뭐 예 괜찮은 선택 같네요 예 그렇지 예 바로 그거 그러면 자네가 한번 밟아보겠나? 아이 그래도 장유유서라고 선배님이 먼저 아니 빨리 가 예 예 어 뭐야 어 아니네 어 아이 잠깐만요 잠깐만 다시 다시 해독해보겠네 아니 잠깐만 예 아니 제가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 예 이게 맞는 거 같아 오조수 예예예 이거요? 이거 한번 말 봐봐 이거요? 어 죽까 죽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것도 아니군 어 하하하하 다시 해독해보겠네 잠깐만요 이거 지금 아 저 죽이시려고 하신 거 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예 여기서 떨어져야 되는 거 같은데 왠지 뭐 그냥 갑자기 부서져버리네 예예 제가 안 나와줘서요 기다려봐 아뇨 아 저 그냥 무지성 돌파할까요? 점프하면서 한번에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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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가 한번 찾아볼 수 있겠나 저는 이거 같아요 우리자 한 번 가보게 어어어어어어어어 안대 아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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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요? 길이 없어요! 어? 어 길이 없어요! 못찾.. 못찾겠.. 안돼! 안돼!!! 아 이.. 뭐가 있다 이거다! 어 이거다! 어.. 어.. 어 뭐야! 어.. 선배님! 여기 너무 무서워요! 선배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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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이야.. 이야.. 어 뭐야! 어.. 자네.. 자네 뭐하다 이제 오나? 어.. 예.. 살았습니다.. 아흠.. 자네 빨리 와야지.. 기다리고 가있었어.. 빨리 가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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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큰 저울이야.. 어.. 그러네.. 예.. 일단 자네는 여기를 둘러보게.. 나는 저 뒤에 가서 한번 둘러보겠네.. 음.. 알겠습니다.. 하.. 저울을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여기에도 있구만.. 석상해.. 음.. 이거밖에 없었나.. 아뇨.. 아뇨.. 여기 더 있습니다.. 예.. 야.. 다 가져와봐.. 예.. 예.. 어.. 그래.. 이건 뭐야.. 개잖아.. 이거는 원숭인가? 이거.. 고릴라.. 이거는.. 새.. 새.. 개목걸이 개목줄 아닐까요.. 여기.. 음.. 아닌 것 같아요.. 어.. 여기 뭐.. 주변에 뭐.. 힌트가 없을까요? 여기 보면은.. 개가 있고.. 음..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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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에.. 신체 그림들이 있잖아.. 예.. 신체라고요? 각각.. 해가.. 폐.. 아.. 폐 위.. 뇌 같은데.. 아.. 아.. 짐작이거나.. 아.. 그런거야? 뇌는 원숭이 뇌가..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폐.. 뭐.. 그걸로 어떻게 뭐..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아.. 나한테 줘보게.. 내가 짐작하는게 있어.. 예.. 자.. 잘 보라고.. 우선 이 고릴라.. 고릴라면 뭐야? 평소에 가슴을 두들기니까.. 이.. 배가 좋지.. 아.. 그런거에요? 예.. 그러면 새는.. 어.. 뭐야.. 어.. 그렇지.. 어.. 자.. 다음은 이.. 개.. 아니야.. 개는.. 예.. 개는 일단 뭐든지 잘 먹으니까.. 아.. 위일 것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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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네가 방금 말한.. 예.. 예.. 이.. 사람.. 예.. 이 사람은 허구한 날 술만 먹으니까.. 예.. 간이 좋아야 될 것이고.. 아.. 아.. 이거 뭐.. 무지성 해법이네요.. 어.. 근데 맞네요..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자네..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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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다.. 반대쪽 문이 열립니다.. 예.. 역시 내 짐작은 들리지 않았군.. 아.. 이거는 좀.. 인정하기 싫지만.. 예.. 이게 27년의 짬밥이야.. 아.. 예.. 어.. 항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퍼즐이 풀리는 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음.. 크흠.. 음.. 아니.. 어허.. 이렇게 거대한 방이 있다니.. 정말 놀랍군.. 스케일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네.. 아니.. 이건 또 뭐야.. 예.. 앞에 비석들이 있잖아.. 예.. 어.. 이봐 어서서.. 예.. 자네도 한번 둘러보고.. 뭔가 있으면.. 바로 나한테 말해줄게.. 알겠나? 네.. 네.. 아.. 어디 보이네.. 음.. 아.. 이거 사람.. 속상인 것 같은데.. 뭐 없습니다.. 예.. 일로 내려가면 못 올 것 같은데.. 예.. 뭐 비석.. 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잠깐만.. 예.. 형님.. 여기 똑같은 비석이 있잖아.. 전에 왜 없다고 했나.. 있잖아.. 비석 밖에 없다고.. 비석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석.. 아.. 그런가.. 예.. 뭐 들어왔네.. 예.. 잠깐만.. 이거 혹시.. 이거 뭐.. 비석.. 어.. 아.. 불을 붙이는 거구나.. 그걸로.. 어.. 어.. 자네.. 이 아래에 있는 소문양석판이 보이나.. 예.. 이 소문양 아래.. 예..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나한테 바로 말해주게.. 사람이.. 앉아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사람.. 예.. 기다려봐.. 사람.. 어.. 좋아.. 예.. 사람이 또 어딨나..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봐.. 어.. 사람 얼굴을 한 새가 있네요.. 사람 얼굴을 한 새? 어.. 잠깐만.. 어.. 그리고.. 그리고.. 어.. 사람 팔 두 개가 있어요.. 아.. 역시.. 자네도 눈치를 채였구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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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저거 하나 남았으니까.. 저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은 이거 하나 같군.. 어.. 어.. 저쪽에 뭔가 나오는구만..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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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붙여야 되나봐.. 어.. 안 집어지던데요.. 아니.. 잠깐만.. 이건 도파민 박사 닮았는데.. 음.. 아까 그 책 버리고 왔는데.. 그러게 말이야.. 여기에 책을 끼워놔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쟤네.. 뭐 더 찾은 거 없나? 어? 저기 책 있습니다! 바로 박을까요? 어.. 잘 찾았네.. 잠깐만.. 아.. 여기에 딱 맞는 기계를 보니까.. 이게 열쇠인 것 같아.. 음.. 쟤네.. 한번 끼워봐.. 얍! 뭐.. 어.. 와.. 예.. 아.. 뭐.. 와.. 보물이다.. 우와.. 보물이다.. 이건 정말.. 와.. 보물이다.. 와.. 보물이다.. 봄밤이 황금이잖아.. 어이 오조수.. 예.. 예.. 저게 바로 우리가 몇 년을 찾아 헤매던 보물이야.. 어.. 파라오의.. 거시인가 보네요.. 머리.. 오조수.. 예.. 잠깐만.. 이 주변의 물건들은 절대로 만지지 말게.. 예.. 예.. 이런 곳이니만큼 분명 뭔가가 있을 거야.. 예.. 오.. 이것이.. 파라오의.. 보물? 여기서 봐도 정말 엄청나게.. 예.. 예.. 잠깐만.. 이거.. 이거 함정이야.. 예.. 예.. 왜요? 어.. 이 보물을 가져가는 순간.. 예.. 함정이 발동되게 만들어져 있어.. 음.. 그러겠죠 아무래도.. 응.. 하지만 걱정말게.. 영화에선 그러던데.. 이럴 때야말로.. 아.. 사람의 지혜가 있는거 아니겠는가.. 자네.. 아.. 예.. 어떻게 할까요.. 자네가.. 이 보물을 들면.. 예.. 내가.. 이 횃불을 바로.. 올려두도록 하지.. 아.. 그럼 함정이 발동되지 않을거야.. 아.. 어때.. 그거 도박이네요.. 괜찮을까요.. 예.. 너를 믿으라고.. 아 알겠습니다.. 나 짬밥이 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예.. 알겠네.. 예.. 그럼.. 내가 셋을 셀테니까.. 네.. 그에 맞춰서.. 호조수.. 자네는 보물을 빼내면 돼.. 알겠습니다.. 예.. 자.. 셋에 간다.. 예.. 하나.. 둘.. 셋.. 어.. 아.. 아니.. 빨리 빨리 빨리.. 호조수.. 아니.. 발을.. 어어어.. 안돼.. 안 돼.. 성팬님 어떻게 되는겁니까.. 어디로 가야돼요? 예.. 아니.. 싫어요.. 싫어요.. 아니.. 잠깐만요.. 예.. 한쪽쪽으로.. 예.. 아니.. 저쪽이 막히고 이쪽이 열리면은 오조수 뛰어 예 귤적이 무너지고 있어 안돼 안돼 빨리 나가야 돼 어 뭐야 잠겼어 잠겼어 어 이거 뭐 어 이거 어 당겼습니다 왜 안돼 왜 안돼 뭐야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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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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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안돼 안돼 어 뭐야 뭐야 어 시바 어 지지 뻔했다 아 가야돼요 어 가자 어 어 여긴 안전한 것 같아 어 예 어 차량 괜찮나 예예 괜찮습니다 걸을 수 있겠어 예예예 아 여긴 이 칼이 있네 아 칼이요 예 예예 예예 다 왔습니다 예 예 자 가자고 어 어 차량 계속 뛰어 예예 어 뭐야 어 어 뭐 살아났는데요 저게 아니 뭐야 저거 야 계속 뛰어 아니 뭐야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왜 살아나 어 왜 살아나 어 어디가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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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조술 계속 뛰어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 뛰어 너무 느려요 칼 집으니까 으어어 아 어 아 오조술 저 앞에 예 안데에에 아 잠깐 알겠어요 잠깐만요 칼 앞으로 좀 짚고 아 자리가 저리해 야야 죽어! 야 죽어! 야야 죽어! 야야 죽어! 야야 죽어! 야야 죽어! 아야 죽어! 죽어! 아야 죽어! 아 뭐하리 죽어! 아 됐습니다! 이 카리케 좋네요! 이 카리케 좋아! 아... 역시 내 눈은 들리지 않았구만! 자네도 내 주위를 이어서 수어전 온타가 돼볼 생각은 없나? 아! 이번 한탕으로 다 될 것 같은데요? 평생 놀고 먹을 돈 다 이번에 끝내야죠! 아! 하겠다고! 아니야 이번에 끝내야죠! 아! 하겠다고 한거지! 아! 아니야 안하겠다고요! 아! 고맙네! 역시 내 보는 사람 눈이 있다니까! 아 예예... 이거 뭐 어떻게 하죠? 아 여기도 마치지... 아 여기 이거 있다! 당겼습니다! 아! 그래 바로 좀 당겨! 어... 아... 기가... 잠깐만! 다리가 끊어지고 있어! 어... 열려라!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어!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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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세요! 빨리! 어! 왔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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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 열라! 열렸다! 가자! 아! 가자! 낯섰스 뭐야... 공 완전 무너질거야! 어! 어어! 어! 어! 탈출이예요! 탈출이예요! 킹아! 킹아! 어... 와... 맵 퀄리티 뭐야? 와... 다쳤다 어... 보물을... 그래도 가장 왕건이를 건지셨네요 혹시... 저는 몇 퍼센트 정도... 예예 그... 보상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자네... 다친 데는 없나? 아 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유적은 무너졌지만... 이... 이 보물은... 무사히 건져냈어 자네... 정말 수고했어 인류의 역사에 자네가 기여한거야 저걸 다 없애버렸는데요? 예예예 자네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거야 음... 아... 예... 이거... 이거 학기에 발표하면... 고고학 박사들이... 일제히 달려들겠지 아... 예... 일단...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야 수고했어 자네 아... 예... 예... 이... 중대한 역사를... 먼저... 이... 영상으로 남겨 되지 않겠나? 예예... 자... 내가 찍어주겠네 예... 자... 자... 보물 앞에 서고 예예예... 어... 어... 자... 인상 피고 예... 김치... 자... 예... 소감 한마디 해줘 오조수 어... 그... 어떻게 하다보니까... 인류의 최고의 보물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예예예...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있었잖아... 뭐... 뭐... 사랑하는 시청자 뭐... 이런거 있었잖아...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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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요번 상황극 끝났구요... 재밌게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아... 유바... 아... 아니 잠깐만...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상황극이라니... 아... 상황극... 예예예... 마지막으로... 예... 우리... 사진 하나만 찍자... 예... 야, 이쪽으로... 예예... 야, 이쪽으로 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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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세 잡고... 예... 웃어... 어... 자, 그럼 찍는다... 스마일... 하나... 둘... 셋! 아... 킹아... 어... 됐나요? 어, 됐네... 음... 예... 뭐... 끝난 건가요? 뭐... 저기요... 심하이가 뭐... 끝날 듯 안 끝날 듯... 이거 어떻게... 여긴 끝났다고 나오네요... 어... 잠시만요... 어... 잠깐만요... 어... 어... 잠깐만요... 어... 아니 무슨 말이야...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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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데이비슨 몸짓이 대어량이고... 데이비스 목소리가 데이비슨이구나? 아... 아... 위치가 이상하게 들리던 때가 있었어 왼쪽에서 들려야 되는게 오른쪽에서 들리고 가끔 그럴때가 있었어 아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시고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뭐야 아 왜 안돼 엔딩 아 아 근데 너무 어 재미있었구요 근데 이거는 뭐 원래 기존에 있는 맵이죠? 예 있는 맵이에요 아 근데 요거를 좀 아 몰입도 있게 플레이할 수 있게 약간 몰입도 있게 플레이할 수 있게 상황극과 게임맵을 합친거네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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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습니다 저희가 아 감사드리구요 아 샀다 뭐 샀다구요? 아 마지막은 좀 아쉽지만은 편집으로 어떻게 아냐아냐 산거 아니에요 같이 쪘다구요 아 쪘다구요? 오케이 편집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감사드립니다 킹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스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킹아 수고하셨습니다 두 명의 데이비스님도 수고하셨습니다